이번에 시험 분석해 드릴 종목은 모헨즈입니다. 모헨즈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약 27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바로 시험 분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늦춰드리는 말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항상 100개에서 120개다. 매년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주식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 전업투자가 있고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투자법이 있습니다. 전업투자는 초단타 스켈핑이라고 하죠. 저한테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전업투자 교육을 받아서 내고 있는 이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식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인들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셔서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해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을 내실 분은 이 자료를 보시고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헨즈 시황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200, 한 7,80%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2,700원 아닙니까? 여기가 2,700원인데 2,700원에 매수해놓고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그다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270%가 별로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8,000원, 9,000원, 만원에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왜 매수할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추천할 당시에 모헨즈에 대한 잠재자산을 보시면 이 종목이 2,700원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200%, 300% 급등을 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이 여기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현재 내가 매수할 구간인가 매도를 할 구간인가 정확하게 알아내실 수가 있다. 아울러 꼭지 목표가도 제공받으실 분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헨즈가 이때 당시에 2,700원에 제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이 종목의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700원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4,000원, 5,000원 때는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 구간 8,000원, 9,000원 이 만원 근저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쪽박을 깨는 구간이라는 거죠. 잠재자산을 알면 이 구간에 절대 매수 진입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고점을 때려맞고 강하게 하락 압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인데 동종목은 이미 그럼 시세는 끝났는가? 자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이 시점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시험 분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빠져나와야 될 건가? 손절을 쳐야 될 건가? 위기 대응을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원스럽게 답변을 내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다음 주에도 하방 압박이 지속적으로 올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모헨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고 얼마의 수익이 났었는가?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때 당시에는 상한가 쳐가지고 자 상한가 쳐서 저희 카페에서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제가 시험 분석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모헨지 주가 예측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바닥 분석가 2700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분석 시험 자료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헨지 주가 예측정보 이렇게 나오죠. 2013년도 자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원본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2750원 21%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33% 수익 중입니다. 직전 정보 좀 돌파할 겁니다. 조정이 와도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3%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 아 이거 왜 이래. 강력 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9800원을 찍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시험 분석 자료 정확하게 제공을 해 드렸는데 동종목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정확하게 시험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자리에서 4월 20일 전쟁을 완전히 청소하고 완식이 카드로 되어있으면 정하에 역도용을 내리지 않게 제안합니다. 저의 그 집단체조 한 화면으로만 머리부터 벌어지는 공사적 보호에 청와대와 밝힌 게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는 것보다 실제 그래서 뭐 전선적으로 보호자들은 뭐 시댁한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이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체적으로 보고 왔는데 오늘 필리엄 더 이런 사실은 일단 유치한 패키스 하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두 개 문구가 있었습니다. 불별의 성격 그리고 인민의 구수 구수 사회 인구 낙 그래서 굳이 이런 약간 사회적 체제에 대한 도움을 감았어야 했느냐는 조금 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매지 않고 그냥 마디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어온 고춧비의 부분인데요. 고춧비에서는 고춧비가 고장하고요. 고춧비가 고장합니다. 지금 그의 귀여운 모습에 가졌어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좋게 이 고춧비가 고장하는 것인데요. 길게 고장하지 않아요. 그 전에 본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처음 상냥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으로는 처음 상냥하고 고장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 고춧비가 고장 났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춧비는 이 집에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는 게 편하게 만들지 않나요. 고객의 동료대회를 보시고 하는 공연에 굳이 뭐 성폭력도나 사회주의 만족스러움을 넣었어야 하느냐는 부분은 저는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바일부터 다시 보면 저희가 구버점에 있던 영상과 그리고 어제 했던 그보현였 jeopardugo 영상을 zor 를 해봤었는데 사실 어불밋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구 결에는 이 고기라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는 시즈부터ine Film na Going Goes head 아, include This favorite oil 이렇게 많으면 고오대에서 시작할 수 없던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데 오늘 어르신 봤을 때는 두 나라에는 이 고기라든가 굉장히 맞은 것 없는 고기만 치즈공자의 내용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 자리의 고기가 흥미로운 기차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데, 그쪽에 빛나는 졸귀라는 게 진동이 세웠고, 진정한 진력이 이끌고, 진정한 빛내가는 그 지식년이 뭐하고 역사를 하고. 그렇게 썰기는 편하게 마음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제 육개선쟁이가 성상한 부분이며, 그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거를 만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상단하게 마찬가지로 내가 하겠다는 단어로 소원을 추측하는 것이 큰일이 있는 편집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붙여있어서, 그래서 제가 잘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